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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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굴이요 일단 옷 입은 스타일을 한 번 했고 머리 스타일도 보고 옆모습만 느낌 삐리아 신발 말투가 중요합니다 저는 얼굴이랑 가슴 저는 어깨랑 치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한 눈 판 적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네 없어요 완전 많습니다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바깥 보죠 원래 안 봅니다 오래 사귀면 보는 것 같아요 보죠 안 봅니다 사실입니다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처럼 징징거릴 때 아저씨 같을 때 싫습니다 이유 없이 싸울 때요 데이트를 반가워하지 않는 남자친구 모습을 볼 때 여자친구가 뭐든 같이 하자고 할 때 잔소리 심하게 할 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